뭘 하던 Don't give a while 마음대로 계속 떠들었대 Talk about me 준현이요. 준현이가 제 옆자리였거든요. 그 말 쿨타임이 3초? 3초. 안녕. 고맙습니다. 아유, 더 내색하셨어. 여러분, 어디까지 하세요? 왔어. 일단 이거 한 입 안 됐습니다. 시끄럽고 여기. 많이 시끄럽고. 약간 좀 많이 산만한. 말을 진짜 안 듣게 생겨가지고. 1등 자리에 앉은 거예요, 준현이가. 준현이가 저한테 잘생기셨어요 말을 했는데 제가 약간 무시를 했거든요. 되게 잘생기셨습니다. 누구요? 되게 잘생기셨습니다. 내가 형을 무시한 거야. 우리 그것도 한 번 해볼래요? 여기 중에 가장 어색할 것 같은 사람 두 명이서 마주보고 얘기 한 번씩 하는 거예요. 정해주자. 눈 계속 말아주고, 눈 계속 말아주고. 제가 보고 싶은 조합이 하나 딱 있는데 어, 뭐예요? 준현이랑 장하오 형. 우와, 이거다. 우와, 이거다. 우와, 이거. 우와, 이거지. 됐다, 됐다. 기현이, 금지현이. 입장. 하오 형. 하오 형이 기가 빨리는 게 너무 느껴져. 이 사람은 하오 형 눈치 보는 게 느껴지고. 공작. 주현 씨. 주현 씨. 일어나지게요. 주현 씨. 유일어나지게요. 바지를 벗기는 그래요. 어떡해. 엉덩이 끈이 고릴 정도로 바지까지 내렸어요. 아, 당황했네. 예고편이요, 예고편이요. 주현이 처음에 알았을 때 그 백도 계속 연습실 가고 왔잖아. 네, 나이도 모르... 인사도 안 했어, 그때. 그래서... 형한테 인사를 안 했어. 와, 인사도 안 했어? 아, 인사도 안 했어. 네가 나빴어. 죄송합니다. 네, 근데... 그때부터 했는데... 인사하고 싶었어. 주현아, 인사 좀 하지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지금 더 불편하게 만드지 마요. 어느부터 나중에도 친해지자. 모잉 모잉 꾸욱 모잉 모잉 꾸욱 모잉 모잉 꾸욱 모잉 모잉 꾸욱 이게 무슨 그림이야? 진짜, 나 진짜 너무 힘들다. 하하하하